17편 고라자순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묻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자랑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이유가 명확한 찬양에는 찬양하는 사람의 힘과 열정이 담길 수밖에 없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이유가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만민을 향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라고 요청합니다 지존하신 여왁께서 큰 왕이 되신 것을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축하하자라는 것이죠 이 찬양은 적극적인 인도와 적극적인 호응이 만날 때 뜨거워집니다 사람들은 기쁘고 축하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점잖게 가만히 있지 않죠 아주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손뼉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시며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 받아 마땅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 두시고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업을 택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평안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됩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 바른 자세는 진실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송하라 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열정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찬양의 시간을 건성으로 보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은 진정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 시인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성을 쏟아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진실한 찬양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에도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의 감동이 우리 자신에게도 임하도록 정성을 다해 불러야 합니다 이 찬양은 피조물의 특권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오 문나라 고관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은 문나라 고관들을 세상 모든 방패라 칭하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받아 마땅한 분이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는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러므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을 드릴 때는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찬양 받으시게 합당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찬양하며 널리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그 원동력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열정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 될 줄로 비싸우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